자 오늘 MVP를 차지했는데 소감이 어떠세요? 아 정말 감사하다는 생각밖에 안 들고요 앞으로 더욱더 열심히 하는 신화가 되겠습니다 오늘 MVP를 차지한 신화 여러분 너무너무 축하드리고요 자 여러분은 열흘방학이 시작됐습니다 올여름에는요 정말 추억에 남는 그런 좋은 기억을 만드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 이효리씨 어떠셨어요? 아 너무 재밌었고 다음에 또 불러주세요 자 오늘 MVP를 차지한 신화의 마지막 무대 보면서 한 시간 모두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에 더 좋은 모습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